그래, 저게 제일 힘들어. 그럼.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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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버렸어. 웃음께 사라져. 이게 뭐야, 이거.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? 이거 올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네. 80m. 그러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왜. 똑같았어요. 늘 저렇게 했죠? 그럼요. 땀 다 흘리고. 타기도 저래. 다 왔다. 내가 타기도 저래. 타기도 저래. 타기도 저래. 애들은 신나지? 사람이야. 이야, 경지 죽인다. 자, 준비되신 분 손 들어주세요. 네. 저거. 아, 왜 이렇게? 살려주세요. 뭐 하나 앉아 신고 왔어. 재밌겠다, 그런데. 오. 오기만 해도 재밌어요. 약간 이거 이혼을 할 수 있어? 아, 그거 겁나. 이제 얼음인데? 쪽 빠른데? 이혼아 꽉 잡아. 꽉 잡고. 나 살려. 나 살려. 성인 씨는 겁이 좀 났어. 왜 놀이기구 무서워해도 눈썰매는 그래도 아이들 데리고 잘 타잖아요. 그러면 저 정도는 못하죠. 놀이기구는 못하지 마. 이혼이 무슨 소리 해준 줄 알았잖아. 아들 좀 봐라. 이혼아. 앞에. 앞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분. 와,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? 장난 아니야, 겁나 무서워. 다시 올라가자. 역시 뭐. 또 타자고? 좀 쉬었다 타자 모아야. 안 되지. 어? 쉴 수 없지. 뭘 쉬어. 빨리 이동해. 빨리 끌고 와. 저렇게 된다니까. 딱 나의 모습인데. 야, 이거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생각난다. 자, 나의 모습.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. 이혼이 한 번 더 탈 수 있어? 피야. 피야. 어? 약간 무서웠나 보다. 한 번만 타자. 피야. 시도. 이혼아 진짜 안 탈 거야? 응. 먼저 내려가 그러면. 모아 꽉 잡고. 아이고 어른들이 더 신났어. 타보니까. 안녕. 소리만 들어도 정말 신난다. 안녕. 우리는 안 탈 거야, 이혼아? 응. 안 탈 거야? 내려와. 내려와. 걸어가? 야, 우리 신부에게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. 이혼이가 무서워하니까. 아빠랑 타고 있어. 알았지? 올라갈 때보다 걸어 내려가는 게 더 힘드네. 요거 모아는 더 타고 싶대. 더 탄다고? 더 탔대. 못 타고 올라간다고? 아니야, 아니야. 모아야, 아빠 좀 살려줘. 어? 어, 그래도 탔나 봐. 야, 너 좀 걸어가주면 안 되겠니? 그래. 한 번 탔는데 지신다, 지쳐. 이제 진짜 세 번째다. 모아가 요즘 저런 겁이 없어. 찰나에 다 내려가? 올라올 때 너무 힘들어. 야, 그런데 또 탈 거야, 설마? 어. 조금만 쉬었다 타면 안 될까? 안 돼. 차라리 빨리 올라가는 게 나아. 어떻게 하면 좋아. 천천히 가면 더 힘들어. 모아야, 모아를 몇 번 탈 수 있어? 나 100번. 100번. 야, 모아야, 너는 힘이 남아도는구나. 아직 하나도 안 힘들어? 오. 퀭해지는 것 같은 느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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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야, 어이? 어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